8 9번 만평. 국회의원 선거를 두들려 앞두고 지난 주말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치인들이 즐겨 들르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정책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차이 후보 공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 논의 등 정당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에 줄 서야만 정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던 많은 훌륭한 자원이 지금 개혁신당의 힘찬 움직임을 지켜보고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며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대구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해서요. 하하 보수 텃밭에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말씀인데 개태풍이 될지 찻잔 속에 머물다 말지는 모지않아 드러나겠지요. 대구의 부세가 태국 치앙라의 캠프를 마무리하고 경남 남해로 2차 전지 훈련을 떠난 가운데 차이 최원군 감독은 K리그 1 구단 중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며 1, 2군 선수단 사이에 경쟁을 통해 억성을 가리겠다고 해서요. 대구의 부세 최원군 감독. 선수들에게 올린 하자. 운동장에서 죽자. 훈련장에서도 매일 죽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야 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쳐서요. 생즉사 사즉생. 훈련장이 전장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개설마 나중에 살도록 하며 경기를 봐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2차 전지는 포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차이 전기차 수요 정체와 리튬 가격 하락에다 세계 각국이 배터리 주도권 확보 경쟁까지 벌이며 먹구름이 두려워지고 있는 만큼 글러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박효영 포항공대 교수. 이 포항에서는 이런 새로운 소재가 나왔으니 이걸 설계해서 전기 자동차에 넣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기업 가치도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지속 가능하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요. 네. 달리는 말은 말국을 멈추지 않는다 해그넬. 그 성과에 안좋아하면 뒤처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